여기는 여의도 베리어트 아파트먼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전체적으로 건물 내부 1층이고요. 이 1층에는 예전에는 다른 식당이었는데 닥터로빈이라고 트윈점이 생겨있어요. 여기는 파스타, 스프, 리조또, 피자 이런 거 파는 음식점입니다. 여기는 체크인 운동인데 지금 체크인할 시간이라서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새해라서 선물하는데 제가 이거 한 번 해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단체 식당으로 이렇게 적절한 식당에 따 lasagna, 이렇게 weapons에 싸서 잘 들어있는 가스라 헌 prison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서울에 있는 고급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텔이라고 하는데 호텔에 보통 이런 부엌 이런 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이유가 이런 식기류가 있어서 제가 요리하고 싶을 때 들어와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재료만 사서 오면 편하거든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건조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지? 키친 스마일?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밥통, 밥솥, 커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모든 식기류나 이런 냄비, 프라이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룸은 처음 이용해보는데 오늘 그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왔네요 여기 보시면 오븐 전용 용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계량할 수 있는 비커 같은 것도 있네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븐 여기 보시면은 식기 나이프 코크 젓가락부터 이런 계량한 거, 프라이팬, 프라이팬, 이런 게 있고요 기본적인 식기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디베티, 디스프, 볶음, 와인 따는 거, 가위칼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맥주랑 콜라는 제가 여기서 서비스를 받은 거고 나머지 기본적인 뒤에 맥주들과 이런 페리에 같은 것들 탄산수, 초콜렛, 그리고 예비양, 생수 이것도 다 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따로 갖고 온 거여서 그래서 미니바 프라이스리스트를 보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맛있고 그리고 냉동실 물은, 일반 물은 여기 있네요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칫솔, 치약 이런 게 제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가격이 제 생각에는 워싱 어메니티가 칫솔만 5,000원 치약이 4,000원, 총 9,000원이에요 엄청난 가격이죠 그래서 절대 여기서 사시면 아깝잖아요 이거 편의점에서 2,500원이면 사니까 사 오시던가 집에 쓰시던 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기도 여기서는 따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워싱 태블렛 워싱 태블렛 DC 워싱 태블렛 뭐지?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근데 이걸 왜 사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워싱 파우더 클로우싱 워싱 아 이거는 세탁 세제 세탁 세제도 만약에 세탁기 쓰실 거면 어...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3,000원은 주고 이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와인 과자 이런 거는 다 돈을 내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구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고요 다 호텔 그냥 일반 거실인데 깔끔하죠? 이렇게 여기는 신발자 수납공간이 굉장히 숨은 숨은 곳곳에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감쪽같이 이렇게 열어야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부터 여기도 있네요 수납공간 정말 많아요 여기가 보통 한 달부터 1년 이렇게 오래 기간동안 숙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냄비부터 냄비부터 토스트기 그리고 세탁기 뭐 건조기 이런 것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숙박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숙박하시는 거 같고요 이거 뭐 티비가 굉장히 큰데요 티비가 굉장히 큰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화장실에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욕조가 있고요 이렇게 욕조 와 되게 디테일하다 욕조 이렇게 목 기대는 거 이렇게 단신욕하면서 기대는 것부터 그리고 발판이랑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수건도 넉넉하게 있고요 어메니티는 빛 빛 일반 빛이랑 아이고 약간 핏톱 갈라졌을 때 쓰는 그런 거 있고 탄 제품을 쓰네요 탄 그리고 샤워캡 이거는 비누 비누데 이건 비누 그리고 솜부터 면봉 바디로션도 탄 제품이고요 체중계가 있어요 체중계 드라이기 수건 육수 타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드룸 짜자자잔 짠 깔끔하다 약간 되게 엘레강스한 느낌 디자인부터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어떤 고급 호텔 보다 훨씬 좋다 더 비싼데도 많은데 드레스룸부터 다리미 그리고 다리미판 그리고 샤워가운 슬리퍼 그리고 그리고 저희 원조이백 그리고 금고 베개도 여분으로 있고요 진짜 장기간 투숙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침대가 괜찮죠 이런 선반이 있고요 바로 의자 앉아있어요 그리고 TV가 또 있습니다 TV에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는 TV 그리고 테이블이 여기 있네요 거울을 이용하면서 화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뷰는 사실 바로 옆에 다 이런 빌딩들이어서 여의도 공원이 보인다거나 그런 뷰는 아니에요 여긴 지금 8층이거든요 근데 안마커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은 굉장히 잘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이어서 좀 뿌였네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베드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올만하죠 가격이요 회원가로 24만 6천원 정도 1박에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면 사실 일반 고급 5성급 호텔 가면 오늘같이 성수기 즉 명절 껴있는 성수기에는 거의 30만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서울에서 혹시 묻고 싶으신데 마땅한 호텔 마땅한 호텔 찾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기 정말 강추합니다 여기는 베드룸이 딸려있는 스위트룸이고요 그냥 스튜디오룸도 있어요 이렇게 부엌과 침대와 이렇게 하나로 되어있는 원룸처럼 좀 큰 원룸 같은 경우는 좀 더 싸요 20만원대 정도 초반 조식 뷔페가 여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뷔페는 제가 아직 이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히트니스, 사우나, 수영장, 스파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아래에 뭐 라운지 한 식당도 있고요 객실당 한 대까지 무료 주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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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하이 층의 편의점도 있고요 일반 안경집부터 식당, 카페 이런게 있습니다 이곳이 있어요 오늘의 주차장은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일단 피트니스 가보겠습니다. 이런 예쁜 수건. 되게 러브라이. 에이 엄청 넓구나 엄청 넓어요 여기 유튜브도 있어 유튜브가 있는데 침 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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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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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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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창전골입니다. 맛있겠죠? 척창전골엔 막걸리죠. 저는 와인잔에 막걸리 먹습니다. 그리고 치약이 좋게 사이다와 함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